중국어 행복파이러스 전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보사 관광중거진행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파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빨리 머뭇머라 라는 표현을요. 콰이리얼 동사, 콰이리얼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더 이상 머뭇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고용 섬마섬말라, 고용 섬마섬말라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좀 천천히 머뭇해 주세라는 표현을 즉, 만별, 동사, 즉, 만별, 동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도 들어가서 16번째 시간 심화 판매 첫 번째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어울리다, 우리말 한자, 적합이라는 한자죠? 시허, 시허,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시환, 시환 입다, 신다라는 동사죠? 전, 전, 호, 호수, 번호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허, 허, 찾다라는 동사, 우리말 한자, 찾을 조자죠? 자오, 자오,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 따, 쏜, 따, 쏜, 물건을 의미하는 한 글자 단어입니다. 허, 허, 가장 싸게라는 말을 우리말 한자어 최절한 한자어로 쬐이디, 쬐이디,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램을 의미하는 조동사죠? 동사 앞에, 샹, 샹, 무슨, 어떤이란 말로 쓰이는 의문사, 명사 앞에, 샹머, 샹머 가격, 위치, 가격의 위치, 즉 가격대를 의미하는 단어겠죠? 쬐, 웨이, 쬐, 웨이 자, 특가품 한자 그대로 터, 자, 핀, 터, 자, 핀 바꾸다, 물건, 물건을 바꾸다, 즉 교환하다 환후어, 환후어 현금 한자 그대로 현진, 현진 뭐뭇이 아닌 양자 선택음을 의미할 때 A와 B 사이에 쓰이는 접속사 하이시, 하이시 글다, 카드, 카드 긁다, 즉 카드 결제하다 샤카, 샤카 자, 뭐뭇을, 뭐뭇을 목적어 앞에 바, 바 증정하다, 선물하다, 즉 서비스로 드리다라는 두 글자 쩡, 쩡, 쩡 여기 이곳을 의미하는 장소사입니다 쩌리, 쩌리 각종 다양한 여러가지 우리말 한자 각종 그대로 쓰시면서 꺼, 종, 꺼, 종 자, 디자인을 의미하는 두 글자죠 양식이란 한자어입니다 양식, 양식 시험삼아 옷, 방 시험삼아 옷을 입어보는 방 탈의실을 의미하는 한자어죠 시젠, 시젠 시험삼아 뭐뭇을 보다 한 글자 시, 시 고정 가격, 즉 고정된 가격 우리말로 정찰제 꼬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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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고공부 한 마크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보이는 이것이 손님에게 잘 어울립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어울리다, 적합하다, 알맞다라는 단어겠죠 보통 이러한 표현을 쓰이는 중국어 단어에는요 첫 번째 우리말 한자 적합 시허, 시허란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이 글자를 바꿔서 허시, 허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이 되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라는 대상의 위치입니다 자, 적합이라는 한자어 시허, 시허는요 그 뒤에 바로 대상을 연결하고요 자, 그 글자를 바꾸는 허시 허시라는 단어는요 뒤에 대상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사 뚜이를 써서 뚜이 대상, 허시 뚜이 대상, 허시 이렇게 그 대상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위치가 다를까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두 단어의 품사가 달라서입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적합이라는 한자어 시허, 시허란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목적을 취할 수가 있지만 이 바꾸어서 쓰는 단어 허시, 허시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라서 바로 그 뒤에 목적을 취할 수가 없다 즉, 목적을 뒤에 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전치사, 선치사 뚜이를 써서 그 앞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에게 어울립니다 라는 표현을요 어떻게? 시허님, 시허님 이렇게 말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구분해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어울리다 시허, 시허, 정말 어울리다 전, 시허, 전, 시허 정말 어울리다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전, 시허님, 전, 시허님 무엇이? 이것이? 정말 어울리다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저, 거, 전, 시허님 저, 거, 전, 시허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표현을요 허, 시다는 단어로 바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어울리다 허, 시, 허, 시 정말 어울리다 전, 허, 시, 전, 허, 시 누구누구에게 손님 정말 어울리다는 형태겠죠 두, 이, 인, 전, 허, 시 두, 이, 인, 전, 허, 시 이렇게 말하겠고요 무엇이? 이것이 손님에게 정말 어울립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어떻게? 저, 거, 두, 이, 인, 전, 허, 시 저, 거, 두, 이, 인, 전, 허, 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어 공부에 지른 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네 번째 문장에 보이는 몇 호를 잇습니까? 라는 표현 확 들어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몇 호라는 표현이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중고의 공부의 지름길은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걸 겁니다 그래서 몇 호라는 말을요 얼마나 큰 호수의 것 이렇게 받아들인 과정 중요합니다 자, 우리말로 한 저 만을 다 짜인 또어, 또어라는 단어가 참 뜻이 많죠 첫 번째, 많다란 형용사로 쓰였을 때 아주 많다란 뜻으로 헌, 또어, 헌, 또어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더 많이 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동사 앞에 쓰일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세요 라는 회화를 또어, 츄바, 또어, 츄바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정리해 보는 얼마나 라는 음운사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어디 앞에 형용사 앞에 쓰인다 이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얼마나 멀어요 라는 거리를 물어볼 때는 또어, 유엔 또어, 유엔 이렇게 많고 대응한 뜻으로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이즈의 호수를 의미하는 How How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특징 항별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ow라는 단어도 그 뜻을 회화해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월, 며칠이란 말을 지, 유엔, 지, 하오 이때 How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이란 말을 이, 하오 이, 하오 몇 번 방이 즉, 몇 호시라는 말을요 지, 하오, 방지엔 지, 하오, 방지엔 이렇게 용용도 해봤고요 자, 오늘 배우겠죠 호수, 치수, 사이즈를 의미할 때는요 L 사이즈를 엘, 하오 한자로 바꿔서 따하오 이렇게 유용하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호라는 말을요 얼마나 큰 사이즈의 것 즉, 얼마나 크다 호수의 것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두었다 하오다 두었다 하오다 이렇게 그 만들어가는 과정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호를 입습니까라는 말을 입다 얼마나 큰 호수의 것 즉, 얼마나 큰 호수의 것을 입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추한 또었다 하오다 추한 또었다 하오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다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바로 여섯 번째 문장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이 확 들어오네요 우선 여기서 주의있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뭐뭐할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자,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뭐뭐할 예정입니다 뭐뭐할 계획입니다 뭐뭐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면 문득 생각나는 게 바로 예정, 계획, 생각 이러한 단어에 딱 꽂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누누히 말씀드린 적이 있겠죠 우리말을 가지고 중고를 떠올릴 게 아니라 중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말로 이해하고 외워둬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말로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생각이다 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동사 앞에 따스완 무조건 동사 앞에 따스완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중국에 갈 예정입니다 라는 말을 나 뭐뭐할 예정이다 가다 중국에 이러한 구조로 워다 수안추 종구어 워다 수안추 종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그는 내일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뭐뭐할 계획이다 내일 가다 출장하러 이러한 구조 타다 수안 링티엔 추 추찰 타다 수안 링티엔 추 추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물건이 들어오다 라는 말을 물건이 도착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이처럼 물건이 입고되는 상황에서는요 첫 번째 물건이 들어오다 한자 그대로 들어오다 물건 이와 같은 두 글자 표현 찐후어 찐후어 라는 표현도 있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이 도착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즉 도착하다 물건 이렇게 하는 두 글자 단어 따오 따오후어 따오후어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라는 말을 뭐뭐할 예정이다 내일 도착하다 물건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따순 밍티엔 따오후어 따순 밍티엔 따오후어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뭐뭐할 예정이다 내일 들어오다 물건 이러한 구조로 따순 밍티엔 찐후어 따순 밍티엔 찐후어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열 번째 문장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 형태입니다 자, 중국어에서요 의문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마가 따라 붙는 즉 가장 일반적이라서 일반 의문문 이거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긍정 부정을 연결하는 정반 의문문 이때 문장 맨 끝에 막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것도 배워봤고요 세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의문사를 사용하는 의문문 이거 역시 문장 맨 끝에 막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것도 정리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배우겠죠 A 하이실비 물음표 A 하이실비 물음표 이와 같은 선택 의문문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정리해 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툭툭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빨간 유지줄까 아니면 파란 유지줄까 같은 선택 의문 형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본 형태는 시에이 하이실비 물음표 시에이 하이실비 물음표 자, 예를 들어 이것은 당신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 건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것은 뭐뭐이다 당신의 것 아니면 그 사람의 것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는 쩌시니더 하이시타더 쩌시니더 하이시타더 이렇게 a와 b 자리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딱 넣고 그 사이의 접속사 하이시 하이시만 딱 넣으면 멋진 선택 의문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요 a를 원해요 아니면 b를 원해요 라는 말 즉, a를 드릴까요 아니면 b를 드릴까요 라는 형태도 만들어 보면 원하는 단어 정리해 보시면서 야오 에이 하이시피 물음표 야오 에이 하이시피 물음표 이와 같은 형태를 꼭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빨간 거 원해요 아니면 파란 거 원해요 라는 말을 원하다 빨간 거 아니면 파란 거 이러한 구조 야오 홍덕 하이시란더 야오 홍덕 하이시란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커피 같은 거 마실 때요 따뜻한 거 원해요 아니면 차가운 거 원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원하다 따뜻한 거 아니면 얼린 거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야오 르 더 하이시피 더 야오 르 더 하이시피 더 이렇게 응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봄으로 돌아오면요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뭐뭐이다 현금 아니면 글다 이러한 구조로 시 시엔진 하이시 수아가 시 시엔진 하이시 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앞에 따라 붙는 시 라는 단어는요 보통 생략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생각이다 라는 표현을 동사 앞에 나 산 동사 앞에 나 산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표현을 시 에이 하이쉬 비 물음표 시 에이 하이쉬 비 물음표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여기에 각종 다양한 여러가지 뭐뭇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전리요 거종 명사 전리요 거종 명사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E 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즈